아 마녀 하기 싫다 가고 단단히 한 마녀의 새로운 영역스럽다 떼깔리 화합은 3주사위를 얻고 4눈이면 1만화를 얻는다 그래요 스냅드래곤 6눈이면 2만화를 얻는다 스냅드래곤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에 뭐 설마 섬멸전 만큼 어렵겠습니까 곰방 깹었지 에어퓨 모런스 레이더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죠 인센트 실드 슬디를 추가한다 실드를 추가한다 호호 호우 호우 식 피해를 입힌다 이거하고 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마나는 있는 에피소드가 있고 없는 에피소드가 있어 호우 태양광선, 골드 스냅 마나가 2개면 피해가 2배 첫번째 턴에서 모든 주사위 눈이 동일해진다 개꿀 쥐왕 서호구 서호 골드를 빼앗는다 파이팅 세구다임 거마쏘 체소사 육눈이면 하나 더 얹는다 육눈 쓸 데가 많아서 도움이 될 랜간은 모르겠다 거울의 홀 단턴의 마지막 이마비 스냅드래곤 이미 있는데 왜 나오냐 홀수 주사위를 100등 2 데미지 재사용 가능 재사용 가능이라고 흠터레스틱 재사용 가마솥 재사용 가능 근데 홀수 쓰는 덱은 아닌데 태양광선도 짝수고 실망 안 써 재사용 가능 슈터 깨부레 아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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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피 다 차기 때문에 영능하게 놓고 라이거닌 담았습니다 강력사군 레벨업이 아니었네 주사위 하다가 실명 주사위로 변한다 아가 불린 커여우니까 들고 갑시다 와우 선거 Car 주사being 이 저 또 이 asil 은가마솥 홀수 주사위를 얻는다 아니 왜 홀수만 나오지 짝수저요 황금 가마솥 어디갔어 양심도 없는 놈 양심도 없는 놈 은가마솥 필요없어 저리 가 아 복지 안 했다 너는 탄을 하리라 더 많은 놈 더 많은 놈 야 이건 왜 아니 잠깐만 대체 저건 왜 저런걸까 쇠로 굴리는 판정이면은 실명이 빠져야 될 거 아닐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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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적이 일눈 주사위를 획득하지 않는다 어 서세요 주사위 관련된거는 제대로 작동을 안하더만 사바 부터 놀자 1 2 3 중에 하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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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음 이 정도는 간지럽다 4 5 6이네 음 상이야 아 그냥 상대기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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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ộ 음 음 음 음 수사위에 관련된 게 제대로 작동은 아니고 버그게임 수준당 디버프로 복쇄가 되던가 버그게임 수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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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괄족 쟤는 너무 쉬워 전투 중에 나오면 짜증나겠지만 딱히 그럴 일도 없고 쟤는 너무 쉬워 쟤는 너무 쉬워 쟤는 너무 쉬워 쟤는 너무 쉬워 이번 톤에 잡을 수 있겠네요 아닌가 왜 다 싸만 쳐놔서 아 못하셔요 쟤는 어떻게 해야지 제 체력도 44네 거마솥 들고 가자 경험치도 3 고르낼 체력 7 최대 체력 10은 좀 안 돼 이거는 좀 카우보이 제대로 작동 안하죠 이거 나오면 내가 육잡이 되는데 사귄다 사귄다 비빔국수 몇판 끝나고 먹어야겠다 비빔국수 렌은국수 낫다 클라디올리 낫다 클라디올리 낫다 클라디올리 낫다 클라디올리 낫다 클라디올리 잭 lotta 클라디올리 잭 pag 태광을 뺄까? 아 이거 가사 잡.. 가사 잡을 수 있나? 야 미친.. 야 미친.. 이거.. 카우보이가 좀 잘못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각은 아이가 필요한가요? era 시간이.. 아 blv.. 이 시각은... 이 시각도는 보입니다. 자.. 어.. 이 시각은.. 아닙니다. 이 시각은.. .. 이 시각은 복잡하지 못합니다. 아, 롤바이 렌드 다음부터는 끝나겠죠 아 고음 맞는다 이걸 고음은 안쓰네 에이 세상에 돼지같은거 음 음 아잇 잘 본다 없어 36들 4지 강호하면 제한이 없어지는구만 굳이 강호할 필요는 없겠네 아잇 잘 본다 글라딘 2댘 강호도 빨리 샷자 이 전투는 시간좀 끌어 시간좀 끌면 안 맞을 수 있는 전투니깐 굳이 맞을 필요가 없지 아잇 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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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대를 씩 들어오니깐 나는 때리면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홀수가 계속 나와. 홀드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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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구현된 것 같아 처음에 육 다 잡힐 것 같으면은 거마 수치를 두개 넣어놓을까? 저 버프는 마나입니다 그냥 마녀가 쓰는... 에이 뭐야 이거 뭐야 그냥 마녀가 쓰는 자원이에요 아.. 실수했다 와.. 저걸 짝짝짝짝하네 오이야 홀홀 와 어.. 이은시 으흠 흑 나 이은시 이세드 이세드 안imo 육이 왜 캔 안나오냐 6천도다 야 뭐야 이거 카우보이 때문에 6이 안 나오는 건가 자 그러면 첫 턴에만 6이 다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6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카우보이 효과가 6이 안 나오는 건가 4 턴에 다 6이고 그 다음부터 이거 멋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거마 소츠를 아예 못쓰잖아 돌겠네 이거 재밌지? 맞지? 1 턴에 수정 곳을 쭉 땡겨야겠네 거마소 세게 들고 하고 턴 넘어가면 다 바꿔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 잼명가로 평행책을 뛰다가 막보를 만났는데 아니 세상에 드랄 무기가 하나도 없었지 뭡니까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이래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잼명가로 하다보면 흔한 일이죠 싸우는 건 정말 즐거워 돌에 나갑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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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 없는데 어떡하지 1 턴에 수정 2 턴에 수정 2 턴에 수정 1 턴에 수정 2 턴에 수정 2 턴에 수정 2 턴에 수정 1 턴에 수정 3 턴에 수정 슬드랑 계속 이대로 가면 그냥 가드 올리면서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6이 아예 안 나오니까 가마솥을 아예 하질 못해 너무 답답하다 아니 아잇 여기서 6이 클라디움 대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안 나오는 거야 아무튼 이거 가드 계속 올리면 이길 것 같긴 하네요 무순딜 넣는 대신에 성장성이 없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기는 게 제 딜 한 개가 명확해서 32방어. 벽에다가 계속 불 받고 있는... 과일 그리 돌려볼까? 6 뽑아볼까? 나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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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보이가 좋았네요. 첫 턴에 주사위 3개 추가되는 게 너무 쩔었다. 힘들죠 밥 좀. 불어 터지겠다.